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상에 바쁜 생활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그렇게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경기가 끝없이 바닥을 향해서 치닫을 때는 정말 생활인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거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느 사회든 간에 깨어있는 지시인들의 그런 존재가 다단히 소중합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동시에 그들은 또 지금 당장 뿐만 아니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그런 능력도 있고 또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에 특히 지식인들이 사회의 진로라든지 방향에 대한 그런 방향다라든지 재언이나 조언, 충고는 무척 중요합니다 연말의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개의 법안이 무리한 방법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식인 사회에서 이를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좀 조용한 것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교모 교수들의 움직임입니다 깨어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진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압축해서 정교모입니다 정교모가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고 15일 무렵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국선언문에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국회통과라든지 선거법 개정, 그리고 탈원정정책 등에 대한 지식인들의 우려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인식에는 문제인 정부가 유사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담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시국선언문을 만들 때 대한민국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고는 한 문장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 준전체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조국을 걱정하는 그런 우려와 건심과 염려를 담은 그런 시국선언문이 15일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6241명의 전현직 교수 가운데서 200여 명은 새로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의 불참의사를 밝혔고 100여 명이 추가적으로 가입했고 그래서 현재 정교모는 회원수가 6100명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재탄생했습니다 현재는 각 대학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해칙과 정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단체의 외관을 그렇게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분의 칼럼은 제가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그분은 정말 자유사회에 대해서 편항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님하고 그 다음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님 그 다음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님 전병관 경희대 스포츠지도학 교수님 등 6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을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이화여대의 최원목 교수님이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정교모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의 재양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전반에 대해 비판한 시국선언을 15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교수들이 공수처 설치 문제뿐만 아니고 외교 안보 에너지 교육 등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현재 내용을 준비 중이다 문 대통령 취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오히려 현재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유사 전체주의로 이끌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시국선언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기관 및 단체와 손을 잡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정부가 추가하는 일련의 제도 개학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수님들의 문제인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15일 날 발표될 정교모의 시국선언문이 아주 시위적절한 그런 조언과 충고와 비판을 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기 이전에 제가 가장 크게 주목한 것은 각 분야에 6천여 명 정도의 한국의 대학에 계신 분들이 사심을 갖지 않고 갖게 되는 문제인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인식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위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상권분립 등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나라를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끌고 가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방송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유사회를 지키기 위한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될 때 사람들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방송을 하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단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일련의 움직임 제도 계약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이들은 현재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을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가져왔고 지금 6천 명이 넘는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문에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인식을 가지시고 여러분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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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